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음악가 칼 체르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체르니 100 체르니 30 등 피아노 연습 연곡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체르니는 어떻게 인상을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는 179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납니다 체르니가 태어났을 때 체르니 집안은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아버지는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오보이스트였습니다 체르니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서 아버지가 폴란드 영주의 음악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어 폴란드에 잠시 살게 됩니다 4살에는 빈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체르니의 처음 음악선생님은 아버지였고 어린 시절부터 바우와 모차르트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 체르니는 음악 신동으로 두각을 보였고 3살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7살에 작곡을 했다 합니다 9살에는 대중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체르니는 1801년 10살에 베토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소나타를 연주하도록 시켰습니다 베토벤은 체르니 연주의 감동을 받아서 체르니를 제자로서 가르치게 됩니다 베토벤은 체르니를 신뢰했고 실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번은 베토벤이 체르니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체르니가 어떤 자격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체르니가 베토벤 제자로 있으면서 많은 편지를 교류하였는데 오늘날 이 편지들은 베토벤 음악을 연구하는 기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훗날 체르니는 베토벤 조카에게 음악 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체르니를 제2의 베토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빈의 상류층 자녀들의 피아노 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빈에서 음악 교육은 상류층 자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필수 교양 교육이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피아노 교육의 인기로 수입 또한 풍족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체르니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대중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그래서 피아노 연주보다는 피아노 교육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1819년 체르니 26살에는 훗날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프란치 리스트를 만나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리스트를 접한 체르니는 리스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박했고 어딘가 아파 보였다 그의 연주는 술에 취해 흔들리고 부정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신들린 것처럼 움직였으며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르니는 당시 리스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리스트에게만은 교육비를 받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르쳐주게 됩니다 리스트는 이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훗날 많은 곡을 작곡하여 체르니에게 헌정하기도 합니다 체르니는 리스트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기도 하고 영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리스트는 베토벤과 체르니를 존경하며 살게 됩니다 1840년부터는 작곡에 매진하였고 피아노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연습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르니 100, 체르니 30, 체르니 40, 체르니 50 등 피아노 연습용 곡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특히 체르니 피아노 교육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피아노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접하는 교재가 체르니 곡들입니다 체르니 100은 체르니가 작곡한 피아노 입문용 100곡을 수록한 피아노 교육 자료입니다 체르니 100보다는 체르니 30이 30보다는 40이 40보다는 50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피아노 교육 국들입니다 이렇게 체르니는 피아노 교육용 곡 에뛰디를 많이 작곡하다 보니 체르니의 음악은 재미없다 평가하기도 하지만 체르니의 곡 중에는 야상곡, 소나타, 협지고, 가곡, 현악사, 중조 등 많은 훌륭한 곡들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남긴 작품은 약 천여 곡 정도가 되며 체르니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재산을 자신의 가정부와 자선단체 그리고 음악협회에 기부하였고 1857년 66세 나이로 오스티아 빈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아노 교육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음악가 체르니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